서울과 수도권 일대 재고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이 4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의 매물이 줄고 수급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